소룡까지는 금방 되어있는데 소룡부터 잘 안오르긴 하지 그치? 맞아 아니야 기묘 오름이 어어어어 그것이 뭐다? 실력이다 야 지현아 가자 뚫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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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 딱 설 때 설 때 설 때 아 더 왔다 2층 뭐야 딱 설 때 뭐고 펑크 텐션압 적은 금액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구니 스피드 어? 누가 후원해 주셨어요? 형님들? 나 못 봐가지고 후원님 안녕하세요 파나미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나이스 아싸 내가 아메리칸 사왔어 오늘도 쓰디스는 사약을 먹겠고 좋았어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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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지 묵지 자지 자지 왜 못있누 오우 아 스납하자누 와 설때 짝게다 짝게 밑 윌베이 오 오오 우와 짝빙 한번 오지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때 수나 있어요 내가 핀을 깔을 때 어떻게 가 말이 되냐 내가 무슨 몸이 두 개냐 말도 안 돼스러워 아 핑 아 핑 먹어 오우와 우와 우와 아 아 짝짝 비를 밀어줘야지 형들 아무도 안 갔노 아하하 야 왼쪽 왼쪽 박스 왼쪽 박스 잡아줘 진짜 왔겠다 2층인가 보다 2층 2층이 작업해 2층 있다 2층 있어 있어 으잉? 끝 Highness 내 님 우리 그냥 큰일이나 가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짝에 많네 짝짝비에 되게 많네 한 3명 있네 돈 패스를 막어 패스를 막겠네 이거 삥삥 뭐냐 이거 야 나왔다 야야야 나왔어 나왔어 뭐야 어디에 있는 뭐야 으아 오모레 더있다고 어허허하C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모레 바로 나오네 푹을 까면 죽을 것 같은데 땡 먹었어 땡 먹었어 땡 먹어버렸어 아 뭐야 무릎 뽑은 데 뭐야 무릎 뽑은 데 뭐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패스도 없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등 나왔다 뭐야 이거 아 2층 있다 어려워 위치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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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Un 황 알 뭐야 뭘 나왜고 울벽까지 뛰어오던데 뭘 어디까지 뭘 막는다는거야 울벽까지 뛰어오던데 야 잡았다 야 2층 탔다 2층 2층에 삥두개 도ulf혈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자기다 이야 살아있누 어 뭐야 몸폭이야 아 이걸 모자 언더 우와 큰일 이런 체인장 나이스 단층 까비 뭐야 아 이거 뭐야 다 어디서 온거야 이건 중에서 왔는디 중단층인디 큰큰큰큰큰큰 큰게 야 큰가니까 다 큰가 그렇지 큰아 큰아 그렇지 빙 두개 나이스 가즈아 그렇지 그렇지 빙 먹었다 빙 먹었다 헐 나이스 나이스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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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폭 깔았어 대화폭 깔았어 대화폭 깔아다 짝 아니냐 이거? 아 여크로 온다 아 아 와 나중에 한 번에 오네 네 명이서 이씨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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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딱 그 돌자마자 바로 네 명 다 왔어 아 개이 나갔다 이거 기다릴거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Y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이고 1층 컷 컷 2층 아냐? 나이스 아 내가 턴인으로 가져가지고 뭐 하질 못하겠네 팩 턴도 아니고 큰 턴도 아니고 오물 왔다 오물 왔다 오물 왔다 오물 왔다 아 2층 탔는데 오물 오물 있어 월컷 네 좋다좋다좋다 좋다좋다 아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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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어 됐어 준비 됐어 포거나 준비 완벽해 핀 까놨스 핀 까놨스 핀 까놨스 뭐야? 이거 어디서 왔어? 뭐? 아니 나 못봤다니까 우리표인줄 알았다니까 언덕 언덕 큰일 큰일 기둥 드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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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